배우 이태권이 당구 예능 프로그램 7.8큐를 통해 MC에 도전한다. 5일 MBC 스포츠 플러스에 따르면 이태권은 오는 9일 첫 방송되는 MBC 스포츠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7.8큐에서 데뷔 첫 단독 MC를 맡는다. 6. 이태권은 키썸, 신수지, 양정원, 조정민, 제스, 강소연, 모니카, 서유라 등의 8명의 참가자와 함께 당구 성장 스토리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7. 이태권은 최근 녹화에서 특유의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8명의 참가자가 긴장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8. 모두의 빠른 퇴근을 위해 속전속결 진행을 선보이는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8. 이태권은 카리스마 넘치는 표정으로 네 알겠습니다고 간결히 대답한 뒤 그럼 다음으로를 주문처럼 외우며 신개념 싹둑 MC로 거듭났다. 9. 이에 출연자들은 집에 꿀단지 숨겨놨어요? 왜 이렇게 빨리 넘어가려고 해요? 라며 이태권의 진행에 웃음을 지었다는 훈문이다. 특히 래퍼 히썸은 이태권에게 퀴태권이라는 별명을 선물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오후 10시 방송 9일 오후 10시 방송 10시 방송 10시 악기 10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